안녕하세요 배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독고사 해버리기 직전에 어몽어스를 보고 직접 어몽어스 2.0 패치본을 들고 왔어요 잡소리 말고 바로 보시죠 그 전에 패치내용 전문 브금으로 현재 가장 문제죠 임포스터가 안되서 나가고 죽었다고 나가고 밥먹는다고 나가고 뭐한다고 나가고 저거한다고 나가고 이거한다고 나가고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 나가서 이겨버리는 게임이 있다? 삐빡부슝 그렇죠 지금 탈주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서 게임이 원활히 진행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몽어스에서는 게임 중독 포기시 20분 동안 게임을 못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하루 탈주 누적량에 비례해서 더욱 페널티가 부과되니 평소에 탈주가 잦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 이 말이란다 흐흐흐 신난다 오늘도 즐거운 어몽어스 시간이에요 그런 어몽어스 시간은 이제 없어요 삐익 자 이렇게 대놓고 핵 쓰면서 좋다고 하는 애들이 세상 천지인데 어떻게 게임을 즐기냐고요 그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컴퓨터와 핸드폰에 원격 폭발이 일어납니다 뿡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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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핵이 진짜 핵이 돼버렸네요 또한 기존에 있던 핵 데이터에 교묘하게 악성 코드를 넣고 다시 그 데이터를 풀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핵 유저의 개인정보는 적이 개인정보 잘 쓰는 곳으로 넘어가겠죠 저희가 안녕 마지막으로 친구랑 같이는 하고 싶은데 8명 이상 같이 할 친구는 없고 2명이서 돌리자니 침플이라고 욕먹는다고요 어 그건 니가 욕먹어야지 친구 없는게 죄지 뭐 내가 어떻게 하니 아무튼 빠른 대전을 도입해서 침플 방지와 스겜을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정식적으로 술래잡기 모드를 채택하여 도입 신규 모드로 아이템 정가 좀비 모드 신맥과 신스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 아이고 신나라 아하하 와 배원님 이거 대박이네요 너무 기대돼요 그럼 언제 나와요 에? 이게 왜 나와 이거 구라야 에? 여긴 내 애니메이션 세상이잖아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허구여서 실제로 나올 리가 없지 여기가 허상이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 넌 내 망상 속의 한 대역에 불과해 너는 내가 만든 허구의 존재일 뿐이야 그리고 게임은 무슨 앞으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나랑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tud avバイsz 한글자막 by 한효정